3부 3부의 내용을 보면서 루소가 강조한 유용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지금의 교육은 유용한가에 관한 것입니다. 루소는 한 사람의 자립적인 자유인을 양산하겠다는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지금의 교육은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고 사회의 시스템에 적절한 부속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통제 가능한 평균적 사회인을 양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교육은 긴 교육의 과정이 끝난 후에도 자연 속에서 홀로 자유롭게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결국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사회 속에 의존하는 마음이 생기며 그 조건으로 제도의 틀에 따르겠다는 안목적인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자신의 주체성을 억압하는 비자연적 마음 상태를 형성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인생에 대한 끝없는 회의와 불행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루소가 주장하는 유용성에 기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도 의문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루소가 에밀이라는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과거에도 파격적이지만 지금도 파격적인 내용인 것이고 그런 만큼 그의 교육과는 교육에 있어 지향해 가야 할 영원한 이상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현실이 되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4부는 청년기로서 15살에서 20살까지가 해당됩니다. 이 시기는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감정이 싹 뜨고 다른 성별에 대한 성적인 관심도 눈을 뜨게 됩니다. 이 부분의 내용으로 루소는 기존 기독교 문화에서 큰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루소는 앞서의 내용에서 직업적 귀천이나 계급주의를 거부하는 언급을 했는데 이 청년기의 내용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종교의 선택에 있어서도 개인의 자연스러운 마음의 흐름과 이성에 따라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만큼 루소는 개인의 선택이 사회적 강요보다 중요함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성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도 감추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서 어설픈 호기심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4부의 내용을 보면서 도덕의 기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덕의 기준은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도덕의 기준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루소의 주장처럼 개인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키우고 그에 따라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험적 도덕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지금 교육 시스템 속에서 그러한 교육이 가능할지는 의문이고 특히 루소의 교육을 통해 성장한 학생이 다른 식의 도덕관념을 형성한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의 사회 시스템에서 루소의 교육을 통해 성장한 아이는 분명 사회의 부적응자로 낙인 찍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 조화로움을 찾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을 루소의 교육관에 맞게 전면적으로는 바꿀 수 없기에 중간에 부모의 역할이 크게 필요할 것입니다. 학교는 제도적 교육을 시키되 부모는 자유롭고 주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진보적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 하나하나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교육을 공공교육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많은 논쟁의 소지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더욱 국가가 모든 것을 해줄 것이고 국가가 모든 것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사교육을 통해서 공교육의 부족함을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모가 자신의 아이에 대한 교육에 있어 적극적 관심과 관찰과 참여가 필수라 생각합니다. 5부는 성령기로 스무살에서 결혼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소피라는 가상의 여자를 등장시켜서 에밀이 연애하는 과정과 결혼에 대해 생각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여기서는 루소의 결혼관이나 남녀의 역할, 책임에 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데 루소는 남녀는 절대적인 평등관계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남녀의 역할은 분명 차이가 있고 남녀의 교육 또한 다르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5부의 내용을 보면서 그 당시에도 상당한 반발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지만 요즘 시대에는 더 큰 문제의 소지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녀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지금의 시대는 남녀평등이 일반적인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역할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고 특히 여자는 남자 없이는 살 수 없지만 남자는 여자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루소의 주장은 큰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밀과 소피가 결혼에 대한 결정이 거의 다 이루어진 시기에 인연이라는 유예기간을 통해 서로의 사랑이 성욕에 기반한 것인지 진정한 사랑에 기반한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한 것은 크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충동적 결혼은 분명 서로의 인생에 더 큰 상처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충동적 결혼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실제 결혼한 뒤로 2,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식 승인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듣는 생각은 교육론에 관한 책이 아니라 인생론에 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지의 내용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의 내용으로 다가오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책의 내용이 과거에도 교육 일선에 적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적용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 책의 내용을 통해 사회에는 잘 순응하지 않지만 스스로의 주체성이 결혁... 사회에는 잘 순응하지만 스스로의 주체성이 결혁된 인간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주체적이고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자신만의 길을 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방법론은 일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루소가 에밀이라는 가상의 학생을 등장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 스스로도 이 책의 내용을 쓰기 위해 100% 검증했던 학생이 없었고 100% 검증할 수 있는 학생을 앞으로도 찾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완전히 현실에 적용할 수 없는 생각들이라고 해도 그러한 생각이 충분한 공감을 받고 논리적 기연성이 있다면 그 자체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밀이나 죽은 시인의 사회와 같은 책 내용이 현실로 구현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러한 책들의 내용을 통해 조금씩 교육이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밀이나 죽은 시인의 사회와 같은 책을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밀이나 죽은 시인의 사회와 같은 책을 그래서 에밀이나 죽은 시인의 사회와 같은 책을